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잘해드리고, 경례. 내일 경례입니다. 잘해드리겠습니다. 지도자분께서는 네 이어서 남자 장년 선보 시작하겠습니다 포항시 체육기 문윤기 사모님 시사 대회를 올라오시기 바랍니다 포항시 체육기 문윤기 사모님께서는 시사 대회로 올라오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시사하겠습니다 남자 장년 선보 여자 장년 2부 시작하겠습니다 바꿔주세요 한분이 안오셔서 1위 제이 칼리프 설성남 2위 박혜 홍민기 3위 세계도장 장기 2위 3위 금강 김진영 네 계속해서 변혁에서 수고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경례 선장 여자 장년 2부 1위 제이 칼리프 설성남 내운 전과 같습니다 선장 여자 장년 2부 선장 선장 1위 선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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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영, 이하리에 맞습니다. 하시암오,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남자 장련 1부 시상을 하겠습니다. 남자 장련 1부 1위 김성애 2위 이철희 3위 처완 3위 백현민 선수 이로라 눕시다. 저는 경례 선장 남자 장련 1부 1위 처기의 대표도장 김성애 위산화문 전시팀 공석대표 중장기 전국 태권도 봉쇄 대회에서 배워받지 육상할 수 있습니다. 2012년 7월 14일 공석대표 선호장 김성애 김성애 축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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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장 남자 장련 1부 2위 축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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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니당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